그리고 그것은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는 그거 허무안으로 할 거니까 하나씩 이렇게 좀 접혀가야지 허물을 바로 다음 주에 하려면 진짜 흑은 벅차고 도둑숨을 어디서 뛰고 할 것인가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하다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어떻게 헬스가 없더라고 한 박씩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러지 그러지 그래도 짧게 짧게 자기 하면서 쉬어야 돼 요령껏 전부 찾아줘요. 뭐 있어요. 쉬었으니까 여기 살아있지 그렇지 않나요? 노래는 빼먹고 쉬었지.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시작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니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꼭 그날 나가거라. 산동이 지나고 춘사몰이 방장커날 흥보재비가 본표박씨를 입에 다 물고 말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딱 운은 사면을 살펴보니 서척지척이오토의 장망고구라 중중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사역도 가역도 오자 그 바라보니 고초통 남가는 배론 그걸 둥둥 울리며 오기야 너 간이 온도 귀범이 아니냐 수벽사 명량한테 불숨청은 각비래 나라보란 저 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병사다간이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허니 석양천이 거의 놀아 회안봉을 넘어 왕릉도 들어가 25년 단야월음 반주까지 쉬어 안여 북연성을 화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대봉의 강자주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화일거 불부반 백군천지 공유요 보라큰 놈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장과 도리해라 남매화를 두어 저 부연의 벌렁 떨어지고 기술을 질내어 개명산을 올라 창자방은 강은 곧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빈터요 현재 시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엿병을 들어가 방극전에 올라간 저 바루장한 무병허구 청량주 내다라 장달문 지내어 공관을 들어간 산미룸이 백이로다 요동 칠백이로 순숙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여운구탑 통군정을 난조 사변을 둘러보고 한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병을 넘어 부산파바 활바북의 강동다리 건너 평양 연광정 고병룰을 구경하고 대동왕 장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마을 때 과한 목종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임 임 진강 진강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거기까지 그니까 숨을 어디서부터 쉬기가 어렵다는 거였지 우리 바람이가 여기 청량문 나노자랑 구경하고 청량문 내다라 거기서부터 계속 그럴까 요동 칠백이로 내가 그러면 저기 내 요령으로 숨쉬는 데를 일러줄 테니까 연경을 들어가 그래서 가 뒤에다가 쉬는 거야 들어가 서서 쉬어 저기 왜냐면 거기가 긴 박자니까 뛰어먹고 쉬는 거야 광국전에 올라앉아 바로 앉아 할 때 거기서 앉아 뒤에서 쉬는 거야 짧게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광국전에 올라앉아 바로 왜냐면 만호가 긴 박이 뒤에 나오니까 거기서 쉬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광국전에 올라앉아 바로 바로 장안 구경하고 청량문 거기서는 만호장안 구경하고 청량문까지는 쭉 나가야 돼 왜냐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장안 구경하고 청량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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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쉬어줘야 돼 내가 거기서 왜냐면 그래서 여기가 옛날 분들이 과학적인 게 음을 높낮이를 안 한 거야 클릭듯이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숨을 크게 요약할 거고 전략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반호장안 구경하고 정량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이렇게 엿 그러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숨이 오락내락 그러니까 음이 오락내락 하지 않으니까 호흡을 우리가 전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호장안 앞에서 바로 숨을 쉬고 반호장안 구경하고 정량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가니 그리고 간이에서는 별일 있어도 쉬어줘야 돼 간이 간이 왜냐면 거기서 도둑숨을 안 쉬어주면 산미르기 들어가지를 못해 뭔 말인지 알지 장달문 지내요 뒤에서 쉬었지 바로 그냥 그러니까 도둑숨이요 박자를 깎아 먹으면서 하는 거야 저기 뒤에 거를 말고 자기 앞에 거를 지내요 통관을 들어간 산미르기 그러니까 간이 뒤를 살짝 쉬어주는 거야 간이 뒤에서 간이 산미르기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아웃박을 척 하고 치잖아 그놈이 크잖아 박자가 그러니까 강박이 나오기 전에 거기서 살짝 숨을 쉬어도 니 자를 빼먹어도 사람들이 몰라 토씨 토씨 니 자를 빼먹어도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냥 그걸 짧게 하는 거야 동관을 들어간 산미르기 백일호다 요동 칠백일호를 순숙히 치네요 순숙히 히 히 히 뒤에서 벌리를 써도 숙히 뒤에서 쉬어 우리가 숙히 뒤에서는 쉬어 뭔 말인지 알죠? 숙히 네 그러니까 산미르기 백일호다 요동 칠백일호를 순숙히 질내요 이렇게 키 순 숙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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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퀴 숙히 숙히 지내요 이렇게 가. 그러면 되었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긴박 있으니까 쉬어버려. 그러면 되었지. 들어가. 하나 둘 셋. 삼각. 하나 둘. 짓새를 살펴보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짓새를 살펴보니. 다시. 이.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짓새를 살펴보니. 이렇게 세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짓새를 살펴보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짓새를 살펴보니. 하나 둘 짓새를 살펴보니. 이렇게 해도 돼. 두 박자만 쉬고. 를 지새를 해서 를 두 박자로 만들어줘. 뭔 말인지 알지? 지새가 세 번째 박에 들어가고. 지새를 살펴보니. 그리고 를 두 박자로 만들어주면 돼. 봐봐. 하나 둘 짓새를 살펴보니. 이렇게. 하나 둘 짓새를 살펴보니. 하나 둘 짓새를 살펴보니. 하나 둘 짓새를 살펴보니. 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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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이제 박자가 너무 길었지. 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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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여섯 번에서 을 붙여줘. 재룡. 대원 매기. 재룡. 재룡. any 너무 길어. 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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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 매기. 그렇게. 대원 매기가 일곱 번째 박에서 시작하는데. 중령으로 흘리자. 중령으로 흘리자. 중령으로 흘리자. 중령으로 흘리자. 중령으로 흘리죠 금화 금성 분개하고 금화 금성 분개하고 금화 금성 분개하고 금화 금성 분개하고 금화 금성 분개허고 준당용춘 휘돌아 준당용춘 휘돌아 준당용춘 휘돌아 준당용춘 휘돌아 휘돌아 도봉 방울 때 솟아있고 도봉 방울 때 솟아있고 도봉 방울 때 솟아있고 망울 때 솟아있고 망울 때 솟아있고 삼각산이 삼겼구나 하나 둘 삼각산이 삼겼구나 문물이 빈빈허고 문물이 빈빈허고 문물이 빈빈허고 빈빈 두번째 빈이 아홉번째 방에 맞으면 돼요 시작 문물이 빈빈허고 풍속이 흐흐하야 하나 둘 풍속이 흐흐하야 풍속이 흐흐하야 하나 둘 풍속이 흐흐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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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지 금탕 이기라 금탕 이기라 이기라 만만세지 금탕 이기라 만만세지 금탕 이기라 금탕 이기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경상도는 함양이요 두 번째 박에서 경상도는 시작 경상도는 함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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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는 운봉이라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전라도는 운봉이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진세를 살펴보니 하나 둘 진세를 살펴보니 지령 대원 매기 최령 대원 매기 최령 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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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령 대원 매기 최령 대원 매기 중력으로 흘리죠 중력으로 흘리죠 금아금 성분개허고 금아금 성분개허고 춘당용춘 휘돌아 춘당용춘 휘돌아 휘돌아 바로 휘돌아 춘당용춘 휘돌아 춘당용춘 휘돌아 춘이 짧아. 그냥 한 박자만 해. 춘당용춘 휘돌아 춘당용춘 휘돌아 춘당용춘 휘돌아 도복만 올 때 솟아있고 도복만 올 때 솟아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희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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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새지 금탕이라 이육도 켜퍼 금방면 uni 이라 들금당이다 이라 이라 이육도 정 이게 풍속이 흐흐흐흐흐h 심aks홍이 흐흐흐흐흐 배상안작화 금탕이라 만만세지 금탕이라 만만세지 금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경상도는 함양이요 두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경상도가 경상도는 함양이요 경상도는 함양이요 경상도는 전라도는 함양이오 전라도는 운봉이라 전라도는 운봉이라 세번째 박에서 전라도는 운봉이라 세번째 박에서 하나 둘 전라도는 운봉이라 그렇지요 거기까지 할 거예요 어렵지요? 네 어렵습니다 지세를 살펴보니 하나 둘 지세를 살펴보니 재룡 대원 매길 재룡 대원 매길 재룡 특화가 얼버무려져 있고 박자가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재룡 대원 매길 재룡 대원 매길 이번에 저런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선명하게 해줘야 돼 박자가 중령으로 흘리죠 중령으로 흘리죠 좋아 음악 음성 풍개 오고 음악 음성 풍개 오고 준당 영준 휘돌아 준당 영준 휘돌아 토복망울 때 솟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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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산이 삶겼구나 하나 둘 참갑사기 삼겹구나 풍물이 빈빈하고 하나 둘 첫 방부터 시작 풍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히히히 하야 하나 둘 풍속이 흐히히히 하야 만만세지 금탕이라 만만세지 금탕이라 만만세지 만만세지 금탕이라 금탕이라 만만세지 금탕이라 만만세지 금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경상도는 함양이요 두 번째 방에서 경상도는 함양이요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하나 둘 전라도는 운봉이라 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따매 징어져잉 요것이 참 징어고 돼 뻑뻑하고 제비가 오는디 제비도 돼지 아무리 날른다고잉 우리 다리나 마찬가지 가도 멀리서 온께로 가도 요것이 뻑뻑해 응? 그렇지 그걸로 돼야 우리도 되고 저도 돼야 조선 말리로 오네 말리로 멀리서 돌아서 오니까 요 놈은 제비가 조선을 따라서 오는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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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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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에 나가면 4시에. 4시에. 그렇지, 비압 나오는 애. 그래갖고 뱀 때문에 떨어져. 그러지라. 4시에. 4시는 어느 시간보고 4시라고요? 뱀씨. 뱀씨? 자축이요. 4시. 자축임묘 진사오묘 하잖아요, 그 4시에. 사부님, 아까 지세를 할 때 두 번째 방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 세 번째 방에? 세 번째 방에 있어요. 세 번째에요? 지세를 살펴보니, 이렇게. 지세를 살펴보니, 대령 대원맥이 중경으로 흘리죠. 금아 금성 분개오고, 준당 용준. 희도라 토봉만 올해 돼서 쌓아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꽃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희히 하얀 만만세지 금탕이라. 경상도는 남양이요. 이렇게. 전라도는 운봉이라. 그 놈까지 해야 되는데, 그 놈은 한 조각을 묻었다. 깜짝 놀랐다. 그 놈은 한 조각을 빼먹었어. 아, 나 징하다잉. 빡빡하고 퇴직하고. 우리 흥타랭이 너무 기운을 빼나봐요. 이것이 빡빡하고 돼지겨. 흥타랭이 센 게 어디에요? 남원. 남원 운봉. 남원 운봉. 지리산 금방이요. 지리산 금방이요. 전라도 아닌 사람 손들어봐요. 거짓말 갔어. 왜 손을 들으라고. 왜, 왜? 아니, 인구는 다 전라도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리만 배우러 왔잖니. 남도 민유자네. 한국 사람 아닌 사람 부끄러워. 아니, 우리 충청도 사람들 전라도. 우리 남편이 충청도거든요. 내가 이거 하면 어쩌고 어쩌고 하잖아요. 충청도에서 와서 그래, 충청도만 아리랑이 없어.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진도 아리랑이지. 강원도는 강원도 아리랑이지. 경상도는 상주 아리랑이지. 충청도만 없어. 내가 그랬더니. 아니, 충청도는 그래도 전화 상관이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러고 충청도는 못 돌아왔네. 그렇지, 아리랑은 없어도. 충청도는 저기 뭐야. 전라도, 전라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전라도 것도 하고. 전라도 것도 많이 하고. 또 이쪽으로는 경기도 것을 하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 깨루는 또 아무 거식이 없어. 아니, 남편이 뭐라고 하면 제가 건다니까요. 그러면 삼양님 어서 우리가 끝맺읍시다. 공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하고 빡빡한 놈 배우니라고 욕들 보셨어. 어떻게 거 Like американ drivePurту가 발굴 해야 되는 거에요? 아 Hat 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